대본을 보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고요. 리딩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배우분들이랑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굉장히 밝고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똘똘하고 약간 개그도 좀 잘 치고 그런 쾌활한 유쾌한 친구입니다. 비슷한 점은 일단 그런 게 되게 비슷했어요. 약간 사람들 앞에서 밝고 굉장히 해맑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생각도 깊게 하고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줄도 아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고요. 그리고 은하가 혼자 하는 독백 대사들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. 은하는 되게 똑부러워지고 그리고 되게 깡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. 저는 되게 허당인 면도 많고 되게 깡도 많이 부족한 편이고 좀 그런 편이어서 굉장히 똑부러워지고 똘똘한 은하의 성격이 부럽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은하라는 역할이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되게 저랑 다르기도 하지만 저랑 비슷한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은하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연기는 매번 새롭고 되게 떨리는 작업이어서 굉장히 걱정도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요.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